바로 우리 최니아빠랑 그리고 우리 청년어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어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이글루에서 생존해보자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맛있는 거 가져왔어? 이 친구는 상태가 안 좋아서 먹는 거고 이 친구는 상태가 안 좋아서 먹는 거고 이 친구는 상태가 안 좋아서 먹는 거고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자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또 영양 보충했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야지 아니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갑시다 아니야 아니야 어우 손실해 손실해요?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나온 거죠? 들어가 갑자기 너 근데 어부 넌 왜 먹은 거야?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요 왜 먹으라고 그랬어? 아 진짜 자 이거는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거둬주겠습니다 여기서 족전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고 레고띠 아 여기 엄청 얕구나 되게 얕겄었지만 사람이 못 막아가도 안 느려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 있어봐요 절대 안 깨지네 절대 안 깨진다 어 미끄럽다 조심해야 돼 있어요? 어 어 그러네 저기 흐르는 물이 없는데 어 어 어 여기 물고기 많다 브라야 이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보자 뭐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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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서 대놓을 테니까 오 물고기 많다 와 오 왜 이렇게 커 오 되게 큰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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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르 오 왜 이렇게 깊어 빠르르 근데 이거 안 들키 안 될 것 같아요 들쳐지는 거네 들쳐 돌치기 어 물고기도 그냥 지나가는데? 응 안 돼 밖인게 밖은 끌로 그래 빠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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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먼저 한번 때리고 때려 때려 때립니다 됐어요 됐어요 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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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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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뜬다 뜬다 많이 뜬다 많이 뜬다 제발 맥이 맥이 됐어요 아 이렇게 친다며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요 오 뭐래 한 번씩인가 이거 뭐예요? 이게 아 이게 뭐예요? 배가사리 아 배가사리 아 배가사리 각지 봉어 아니요 이거 저 모르는 건데 신기하다 뭐야? 모르는 거 풀어줄게요 네 요것도 얘네 뭐지? 태레비 아니구나 이거 뭐야? 저거 참붕어? 참붕어? 아니요 얘네 납자루 같은데요 어 이거 들썩들썩만 해보자 어디로 들썩 할거야? 글로? 그럼 일로 댈게 어 어 뭐야 막 나와 막 나와요? 오 나온다 나온다 족대를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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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자루랑 참붕어 납자루들이 많네요 이거 다 풀어줄게요 일단 먹을만한게 나와야 되는데 내려가보자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응 자 요거 뭐참지? 그거 뭐참지? 요정돈 충분하지 와 들어와 들어와 우와 뭐야 왜 소리가 안나요 왜 우아하고도 안나오지 우아하고도 안나오지 오НА 우아고도 안나오지 바로 와 백이 나오겠다 이런거 동작이 아니면 백이? 어 저기 뭐 지나갔어요 어 지나갔어? 이거 막 나온다 뭐야 빠가사리 아니야? 세머리 나왔다 세머리 나와? 이게 동작에? 빠가사리라고도 하잖아요 아 빠가사리 얘네는 너무 작아가지고 먹지는 못할 것 같고 너무 작아 세머리도 나와요 얘네들은 놔줄게요 으응 이뻐라 잘가라 안녕 빠르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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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들어가 안들어가 으쌰 안들어가 안들어가 아우 손 시려 아우 손 시려 아우 손 시려 사람 많은데 하나씩 들자 그래 그래 돌 하나씩 들자 응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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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들어 큰 돌만 남기고 들어 들어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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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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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돌로 여긴 이런데 장어 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안보여 안보이지 그렇지 저런돌이야 저런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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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나 둘 셋 짠 와 돌고기 돌고기나 그래도 그나마 옹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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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옹개구리 돌고기는 안녕 오호호 야 패스 나이스 자 요오 사이즈가 크다 드디어 먹을만한 것 나왔다 아 사이즈급 나왔어 사이즈급 야 월차급 월차급 돌고기 야 큰거 나왔네 야 돌고기 사이즈 좋아요 어딜 갈라고 어딜 갈라고 아 너무 작았어 아 요정도 먹어줘야지 또 저거 또 야 얼굴 안풀어? 야 얼굴 풀 야 그래도 이걸로 담아 빨리 요거 담아? 담아야지 그럼 요거 담아? 요거 될만한 먹을만한거 일용한 양식 오늘 먹을거 그래도 아까 구데기보다 구데기가 저거보단 낫지 오 나왔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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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꾸라지 미꾸라지 야 한 마리 어 장원 잘 왔네 장원 대신에 미꾸라지 이야 장꾸라지 딱 보셨네요 딱 나온게 보였어요? 보였어요 오 잘 본다 보였지 젊어서 그런가 눈이 눈이 시원시원한 것 같아 네 이렇게요? 한창강과 차탄천의 조합이지 조합이자 네 장갑도 똑같아요 커플이야 dramatic 들어갔어? 와 왜 이렇게 커? 아 이거는 묵납 같은데? 그치? 네 이거는 보종인거 같아요 아 이거 보종이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묵납처럼 색이 너무 이쁜거 봐서는 풀어줄게요 와 엄청 좋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저걸 한다고요? 아 저거 충분히 가능하지 내가 장간만 있었어도 내가 하는데 아 참 아깝다 저도 몸이 안 아팠긴 했는데 와 이거 큰형님들 하십니다 대단하다 이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태야지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더하라고 포기하지마 어 있어? 엉덩이 잘 와 상아리 됐어 상아리 멕이라도 해야겠다 따로 배를 너무 못하니까 우와 뭐야 뭐야 멕이야? 대농갱이 대농갱이 맞아요? 맞는거 같아요 오늘 맛있게 드시겠어요 생존하시는 유튜버 분들 배 터지겠는데 한 번 더 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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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따라간다 따라간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진짜요? 맥이 있어 야 야 간대 야 야 저기 올라간다 둘 둘 네네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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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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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러워서 안 잡히죠 야 족대로 잡아 족대로 족대로 한 번에 저기 저기 앞에 저기 밑에 밑에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아까 좀 안 돼요? 막 움직여 어 되긴 한다 잘 봐 네 무조건 있다 이거 대체 올릴까요? 하나 손님 그만하세요 됐어 집어 네네 네네 천만으로 풀어줄까요? 어? 장어다!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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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멘 써 흥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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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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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장어 왔다 장어 대박 뭐야 이거 도자 아 아 장어가 왜 있어 역시 장어네 어부님 장어랑 좀 연이 있나 보네 장어 진짜 잘 본다 한번 만져보세요 아 그 노래에서 나왔다 그런가 봐 자연산 와 노란색이네 자연산 장어 어부님 왜 이렇게 흥발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있길래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완전 색깔이 바닥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대박 이거 바로 풀어줄까요? 어 이거 바로 풀어줘야죠 아 아쉽다 와 대박 어 어 왜 거기다 붙여 거기다 붙이면 안 돼 거기다 붙이면 안 돼 여름에 좀 잡혀라 방생 유튜버 우리 브루님이 풀어줄게요 아 그래 좋은 구경했네 풀어줄게요 풀어주는 거 찍어야 돼요 안 찍으면 내 거 영상 찍히고 있지 네 풀어줄게요 잘 가 얘 왜 여기 올라가 있었어요 얘 얘 안 가는데 또 야 빨리 가 물가에 붙인 집에서 돌에서 나온 거야 아 어 후진한다 잘 가라 대박 안녕 어디서부터 안 찍히고 있었나 왜 썼나 이야 봤지 자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그런데 집이 막 널러 댕겨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거 보수하고 자야 되겠네 다 널러 댕겨 아 연천클럽 구독과 좋아요 여기 연천클럽인데 지금 랩이 자꾸 떨어져서 지금은 다른 걸 못하고 나중에 삐삐선으로 고정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도가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이 정도면 따뜻한 거 아니야? 따뜻해요 아 덥다 오늘 다 먹고 자도 돼 그러니까 바스마 입고 자자 응 손질해야 되는데 아 너무 진하게 안 먹고 안 먹으면 안 돼? 아니 손질해서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내가 손질했으니까 오늘 네가 하라고 아 끔찍해 끔찍해 그냥 달라고 하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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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를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오늘 그러는데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먹은 거라고는 벌레 벌레 그게 달아 빨리 영양 보충을 해 줘야 돼 빨리 통발 덜어보고 싶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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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처음 보여 드리죠 여기 내부에 저렇게 곰돌이도 한 마리 있고요 곰곰 굉장히 넓어요 근데 여기 천장은 이렇게 비닐로 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뻥 뚫려있어 뻥 그래도 확실히 밖에보다 따뜻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한번 야생 생존해 보겠습니다 밥도 다 되고 있어요 맛있게 먹어봐요 칭 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 아 아 동작에 동작에 싹 저어가지고 으깨가지고 으깨서 저거 만드는거지 어주 내일은 형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라면을 라면을 챙겨왔니다 오오 언제 또 챙겼데 내일은 좀 짜장면을 못먹으니까 라면 오늘 밤만 버티면 라면먹는 것이 지금 끓여먹고싶은데 조심해 오늘 쫄쫄 굶었는데 이거라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뜨거우니까 식혀줄게요 냉장고 식혔다가 먹겠습니다 빈색 빈색 너무 아파 냄새 찬다 아니야 이거 그래도 먹어야지 오늘 수고했다고 너무 길어 여러분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이 안에 온도가 영하 4도 정도 되는데 그래도 너무 춥습니다 죽을 것 같지 않아? 살아있니? 따뜻해요 영하 4도가 추워 여기 지금 냉장고에 완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갈시려 갈시려 너무 춥다 빨리 잘 밤새고 내일 아침에 통발 확인해보고 맛있게 라면도 그러면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맞네 아무튼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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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ề 뒤집어졌네 뒤집어졌네 진짜 잘생겼네 아침에 잘생겼네 아침형 인간이에요 역시 와 서리봐 장난아니야 새벽에 네 코 겁나 고라가지고 확실히 넓어서 그렇게 고는 소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그러진 않더라 코 안고라 내가 영상 찍어놨어 이 새끼야 그래서 아이씨 찍고있어 어 찍고있어 아 서리봐요 아 왜 소리가 내리는거야 시붕에 있는데 숨을 잘 챙겨 그렇지 숨 밤새 참고 있을거야 소고기 아이 반갑이 그냥 뚠뚠뚠르든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뭐있나 어 아주 꽤 싫고 아아 내 손 아무것도 없어 생명.. 아무 생명체도 없는데? 아.. 계란이라도 먹겠습니다 어우 추워 어우 깜찍해 근데 수건이 없잖아 뭔 수건이야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아 또 왜 세금이 해가지고 나도 해야지 환공 흡증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이게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나?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여기 또 맛있네 아 라면 먹었는데 까뚜라 안가지고 그니까 라면 여기서 끓여먹으면 진짜 맛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생존이 마쳤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 아 밤에 한숨을 못 잤어요 진짜 응 드라마 보려고 하는거 아니야? 그렇지 넷플릭스 넷플릭스 너무 재밌어 우리 학교를 누가 보다가 좀비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게 여기서 안에서 보니까 그 왜 긴박한 순간에 이 얼음 깨지는 소리 그거랑 섞여가지고 굉장히 현실감이 있더라고 와 그리고 나서 오줌 썰어 밖에 딱 나왔는데 막 수사 하나잖아 주변이 와 몰입이 확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네 아주 그냥 감정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아무튼 성공적으로 영상을 마치게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재밌게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을 전 못하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을게요 아 엄청 차가워 나한테 안녕 아